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가형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험을 치느라고 하루 종일 온종일 집중하느라 굉장히 기록을 많이 썼을 텐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 하루 정도 쉬시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할 겁니다 이번 시험이 어땠고 과목별로 어땠고 나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데 이번 시험을 쳐보니까 내가 향후 2학기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방향이 잡혀 나가야 할 테니까요 충분히 쉬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새로운 방향을 잡아 나갑시다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확, 확, 기, 으? 확, 확, 기? 이게 뭐야? 확, 확, 기? 눈치챈 사람 있어? 확, 기, 확 자,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다수가 상당히 빡빡함을 느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주범들입니다 확통, 확통, 기하 확통, 기하, 확통 선생님 이번에 기백이 시험법이도 아니고 기하라는 시험 범위가 시험 감옥이 아닌데 어째 기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이 기한 걸 어떻게 해? 본질이 기한 걸 다시 보세요 확률과 통계 문제가 여러분 17번 18번 19번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 이게 20번에 나왔죠 도형급수로 나왔단 말이지 그 다음에 18번이 다시 확률과 통계 27번이 확률과 통계 상당히 어려웠어요 29번도 확통 그리고 28번이 다시 도형 극한 이 6개의 문제를 어떻게 지나갔느냐가 이번 시험을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21은 상대적으로 조금 숙여주잖아요 30번 좀 숙여주죠 이 8개 사실 여기 12번도 하나 있다 12번 어찌나 많이 틀렸는지 거듭제 구근의 정의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이 8개에다가 그 녀석 하나에서 9개가 승부를 갈랐을 텐데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이 얘네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맞아야 돼 맞추고 싶고 나는 저걸 풀어야 돼 안 되겠다 지나가자 안 되겠다 지나가자 이번 시험은 있잖아 선생님 보기에는 얘가 제일 어려운 거 맞거든 얘는 진짜 쉬웠어 수열 수열 작년 나형 21번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냈거든요 근데 안 푼 거지 왜 얘네 하느라고 여기서 생각보다 어려운 데 하면 지나가도 얘랑 동급에 놓고 비교하세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거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사실 여기에 심리적인 여러분의 구분선 여기도 그어져 있는 것 같아 그쵸 작년에 관습이야 29 기백짜리 엄청 어려운 게 근데 이번에 잘 봐 확통 4개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확통 중킬러 4개 중에 제일 어려웠고 얘가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다음 얘가 3, 4위 정도밖에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분선은 여기나 여기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운영을 잘못하게 돼 그리고 준킬러 중심의 시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준킬러를 꼭 맞아야 돼가 여전히 습관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잘못된 구분선 하에 시험의 리듬을 잘 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통이랑 기아가 이렇게 빽빽히 들어가 있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표준이다 생각하죠 다만 특정한 유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지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선생님 생각에는 뭐 여기 19번 하나 선생님이 쓰진 않았는데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좌표 잡아서 추론하는 문제 아주 고전이잖아요 8년 전에 마지막 문제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다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6편이니까 나온 거라고 봐요 지수하고 과목별로 들어가서 설명해줄게 수원 세 단원 골고루 공부해라 기출 공부했으면 이번에는 좀 맞게 해줄게 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중요한 건 세 과목 골고루 중킬러 문제 여기까지도 둘 중에 하나는 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작년 수능 이게 더 어려웠거든 이게 쉽고 둘 중에 하나는 꽤 까다로울 수 있지만 다 그냥 대등하게 봐라 그리고 앞에 17번 18번 19번에서 안 풀릴 수도 있다 심지어 29번보다 27번이 더 어려웠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 여덟 개 뭐 하나 정도가 진짜 킬러처럼 생긴 게 있을 수 있어 그걸 구별하면 되잖아 나머지들을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겠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페이스를 망치지 말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야 과목별로 좀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어우 확확확확 이번에 그냥 확 무너진 친구들 많을 거야 확률과 통계 얘기하겠습니다 확통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선생님도 해설 강의하려고 풀어봤겠죠 어? 확통이 어렵네 내가 진짜 열심히 확통이 어떻게 어려워질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최근 2년에 집중하십시오 유독 최근 2년간 중킬러급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한 10개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중킬러급 문제 10개가 비밀입니다 이번 4개도 딱 그 급이야 별로 어렵지 않아 별로 꽤 어려워요? 근데 별로 새롭지 않아 순열에 기반한 환글문제 아니면 함수의 개수에 기반한 환글문제 아니면 우리가 오늘 친 게 다 그런 거야 얘들아 뽑기 뽑기 아니면 마지막은 같은 물건 나눠주기 다 대표 유형으로 공부했던 것이죠 대표 유형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고 대상이나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확통 문제가 가나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가나가 필수야 가나 다까지 나오잖아 박스 이게 원래 21번, 30번 포맷이라고 확통에 그런 포맷을 주고 있어요 왜?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크게 없어요 내년에 선택과목이 돼서 미적과 기하랑 쌍벽을 이루면서 3자 구도를 형성해야 되는 과목이 되어버렸거든 근데 3년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너무 없었어 그런 문제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확통도 좀 급이 있게 출제해야 돼 라는 문제의식에 2년 2년도 아니에요 1년 반 정도 됐거든 그 정도 최근에 급속하게 형성됐다 다만 잊지마 신유형 아니다 신유형 아니고요 아니에요 대상과 대상 조건이 대상은 사람이나 물건 뜻해요 조건은 걔네들에 대한 규정 조건이 복잡도가 좀 높아졌다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네 문제는 철저히 최근 4년 문제의 유형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확통 막연하지 않다 대비해야 되겠죠 확통 중심이 어떤 시험인지를 확실하게 느꼈을 거야 자, 세 번째 수원 갈까요? 수원 수원은 일단 선생님이 올해 시작할 때부터 수혈과 삼각함수 특히 삼각함수 쪽은 기출이 너무 없어서 수혈도 나형 기출 위주로 최근 나온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출이 많이 부족한 건 스파 특강이라는 걸 개설해 가면서 자작문항을 통해서도 연습을 시켜 왔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지수로 감수도 신경 써서 공부해 기출이 많으니까 기출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해 줬죠 자, 골고루 다만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가 너무 없으니 그것은 조금 더 추가해서 연습을 이런 마인드 세 단원 세 단원 다 골고루 아, 이번에 지수, 로그함수 X1, X2, Y1, Y2 나왔으니까 꼭 그 문제가 나오겠지라고 너무 편견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골고루 세 단원 골고루 공부하자 중요한 기죠 골고루 출제될 수 있다 예전에는 다 최근 한 5년간은 찬밥이었던 단원들이거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제 그렇지 않다 비중 있게 출제된다 21번 수열이 있잖아, 수열, 그치? 이게 미적인데 사실은 미적인데 연속 개념이었죠 미분계수 개념이 있는데 좀 합성 구조고요 미적 문제가 나오긴 했죠 수열이 깐깐하게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조금 부드럽게 나오긴 했습니다 상악함수 만만치 않죠, 여러분 상악함수 쫄리죠 오히려 여기에 이 얘기를 좀 해줄게 여기 별개로 기하 기하, 기하 기하 없었던데 무슨 말이세요? 아니야, 가형 응시생들 잘 들어 기하는 이제 3정립이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진짜 사인, 코사인이 새로 들어왔는데 사인, 코사인 이게 수원이지 거기에 고전적인 유형인 급수가 있어요 도형 급수 이게 미적이죠 그리고 극한이 있어요 도형 극한 이것이 3개가 기하의 챕터이자 영역입니다 기하 근데 이 사인, 코사인이 이번에는 급수와 결합됐죠 사인, 코사인이 이번에 극한과 결합되진 않았고요 맨날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아, 기하는 이제 3유형으로 나오겠구나 1, 그냥 수원에 수원 기반의 그냥 삼각형 원풀이 두 번째는 아, 수원 플러스 수원 플러스 급수 세 번째는 수원 플러스 극한 이게 다 가능해졌구나 다 가능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20번 그렇게 안 어려운데 무지하게 어렵게 느꼈을 거야 정답률 최악이야 이번에 왜? 급수가 극한이랑 결합된 걸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 이질감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질감 결국 두세 개의 만남이야 기하는 두세 개의 만남 자, 잘 들어 잘 들으세요 특히 과거에 수능 경험이 있는 사람들 과거의 요 급수나 과거의 요 극한은 순전히 수원에 있는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었거든 직각삼각형 닮음이었어 이제 이 녀석 말고 새로운 세 개가 하나 들어온 거야 아, 직각 세 개요? 직각삼각형 닮음 요 세 개하고 직각 아닌 삼각형 사인, 코사인 그치? 여기에 원은 언제나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거야 단적으로 들어봐 왜 안 돼? 나는 도형급수만 보면 첫항과 공비구에서 닮음으로 직각위주로 풀어왔기 때문에 그 습관에 매어 있으니까 코사인 검침을 못 쓰는 거야 28번은 또 반대로 있잖아 삼각형 여러 개 보이니까 혹시 사인, 코사인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냥 둘의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직각삼각형 풀인데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지금은 자, 할 일은 배로 늘었어 없던 세상이 들어와서 이 기존의 습관이 강한 사람은 조화롭게 둘 다 하고 구별해내야 돼요 이런 케이스가 늘어난 건 기아가 분명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기존 수능 기아와 새롭게 들어온 녀석을 잘 구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아는 여기에 해결하시면 돼요 이거 이번 수능에 분명히 기아 다시 어떤 새로운, 기백이 없어졌어도 새로운 복병이 분명히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미적 여러분 미적은 말이야 이번에 미적이 너무 물러나왔어 이제 미적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야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았어 이번에 범위가 너무 좁았어요 9월 가서야 전 범위가 되죠 예전에는 기하가, 기백이 9월 가서야 전 범위가 됐는데 이제는 미적이 전 범위예요 적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게다가 미분도 활용의 초입까지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분이 상당히 소소하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미적은 아직 모른다예요 알겠죠? 미적은 아직 모른다 과거 기출됐던 거 충실히 공부하면서 미적은 그냥 꾸준히 학습량을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방심근물이야 방심근물 진짜 중요한 건 수능이다라는 말 들어봤죠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진짜 6평을 제대로 준비하고 열심히 열심히 친 사람에게 돌아갈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만약 공부를 조금 느슨하게 했다면 향후 학습이 그냥 메인 학습이 되는 것이고 6평은 출발쯤이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 너무 6평 결과에 1, 2, 1비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잡는 나침반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아주 식상한 말이지만 이것만큼 진리인 말이 없어 그 말 잊지 마시고 이 점 명심하시고 향후 학습 계획 짜는데 선생님 캐스트 방향 잡아준 거 참고하시고 그냥 거침없이 거침없이 내일부터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얼마 머지않아 수능 날이 와요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인데 뚜벅뚜벅 걸어간 자 승리할 거다 열심히 또 한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강의에서 또 계속 만나겠습니다